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형인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 첫 출연 때 제가 윙크 연습해 오신다고 들었는데 연습해 오셨나요? 연습을 더 해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증시는 딱히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와는 비교적 그래도 힘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네. 전일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지금 3대 지수가 물론 좀 하락은 했지만 이 매파적 기조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월러 이사화가 지금 과거처럼 금리난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게 너무 강한 메시지로 좀 작용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다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게 주가에 반영되지는 못한 측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좀 상승을 해주면서 종목별 희비가 좀 있었다고 좀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미국 증시 안에서는 어느 섹터가 잘 가고 어느 섹터들이 지지 부진했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보면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의 갱신을 좀 이어가고 있고 여기서는 단순한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좀 이유 있는 기대감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3분기에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가 중국발 리스크 중국에 대한 또 수출 규제 여파 때문에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2024년도에 이 피크아웃을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던 피크아웃 우려감까지 좀 제기가 좀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중국을 위한 전용 AI 반도체 측 좀 만든다. 그리고 최근에 이 가정용 AI 칩 3종을 좀 공개하면서 시장을 공략한다. 오히려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되는 모습도 보여줬고 AMD 역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면서 주가 좀 급등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 GPT, AI 서비스에 대해서 월 20불에 이 오피스 전용 AI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다.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애플을 제치고 지금 시총 1위를 좀 탈환하면서 굳히게 좀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그 돌파구를 잘 이겨내주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도 또 하나의 수요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외신에 의하면 박클레이즈 애널리스트도요. AMD가 올해 AI 반도체 매출이 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자체를 120달러에서 무려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들이 발표가 먼저 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다소 울상인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 어제 발표가 좀 됐었는데 순이익이 일단 급감했다. 시장의 어떤 전망치보다 좀 소폭하였던 흐름들 보였는데 먼저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24%가 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모건스탠리는의 경우에는 18% 감소했다. 다만 4분기 기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모건스탠리는 51% 이상의 순이익의 증감치를 좀 보여줬다라고 밝혀지면서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의 반응 효과는 좀 미비했다. 그렇다면 이게 매파적 기조 하에서에 대한 우리감 또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약화되면서 은행주들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 상반기에 어떤 호실적 전망치에 대한 이연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울상인 것은 시장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주를 비롯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될 텐데 일단 수급 자체가 지금 미증시의 경우에는 고점 이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중동발 리스크가 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고요. 매파적 기조 하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선반영되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실망감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여기에 있다는 어떤 수급이 위축되는 어떤 현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후에, 금융주의 이후에 실적에서는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 등등의 지속적인 어떤 주도주 섹터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더 가시화가 좀 되는 시점이라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반영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들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수출 회복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고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어제도 좋았잖아요. 네, 한 1.3%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당분간 이 기조가 과연 고점이 어딜까라는 부분 지난 3분기에서는 엔비디아가 고점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가 빠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좀 예상과 너무나 다르게 지금 가고 있죠. 가이던스를 시장에서는 167억 정도 4분기 실적 기조에 167억 달러를 좀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회사 측의 가이던스를 200억 달러 이상을 좀 제시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발 어떤 영향들은 재무이사가 그때 당시에 코멘트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아직 중국발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영 시점은 2024년도의 연말이다라는 힌트를 좀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단순하게 미국의 어팡 회복 기대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나 우리 국내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 기조, 실적이나 어떤 회복 효과들을 좀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나 어떤 실망감들이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우리의 눈높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의 본격적인 어팡 회복, 글로벌 반도체 어팡 회복에 대한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팡 자체는 좋은데 삼성전자만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너가, 오너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블록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노이즈 이슈를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공시를 봤을 때는 할인율이 1.2%밖에 불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1.2%대에 대한 할인 효과를 받고 인수했던 주체가 오늘의 주가 2%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제 수익 권한일까 또는 이게 차익 실현을 위한 목적일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이거는 블록딜 리스크가 시장에 주는 혼선은 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었고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실적 전망치가 4조 원대의 영업이익 달성 목표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조 원 미만 대 영업이익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을 좀 있었지만 오늘의 사실 하락 요인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 블록딜 리스크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에 걸친 어떤 불확실성, 대형주의에 집중됐던 수급의 위치고 이 부분이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은 안 좋고 한쪽이 안 좋아지면 한쪽이 좋아지는 게 마련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할 때 저쪽 반대편에서는 좀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텔인데 인텔이 오히려 이제 2023년에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매출이 사상 최악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오히려 삼성전자 매출을 누르고 작년에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메모리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정도로 한국이 잘한다 했는데 이걸 오히려 인텔이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일단 시장 캡파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텐데 지금 선단 공정에 대한 전환을 지금 SK하이닉스도 넣고 삼성전자도 지금 전환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 포지션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고대 반도체, HBM 반도체 쪽에 선단 공정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3분기 이후에 재고가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4분기에 이연효과가 있었고 1분기부터 랜드메모리 디램 가격의 상승, 기저효과에서는 본격적인 양산, 그동안 축소했던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이라면 저는 충분히 인텔의 점유율을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자꾸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생산량 조정에 관련된 이슈일 뿐이지 단기적으로 이게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점유율의 탈환, 이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다 싶더니 이제 4%대 다시 재진입 우려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저희는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매파적 기조, 지금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 이 부분이 사실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4%대 재상승을 좀 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0.27%대, 지금 10년물 국채의 경우는 4.077%, 0.27%가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2년물, 3년물, 30년물까지는 4.3%대가 좀 올라갔고 5년물 국채만 4%대 미만에 좀 하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단기적 관점에서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더 하향됐고 이에 따라서 증시에 어떤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다시금 매파적 기조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가 3월이 아니라 상반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 때문에 어떤 단기의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인플루에이션에 대한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단기의 조기금리 인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시화된 금리 인하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들, 그다음에 매파적 기조에 따라서 주가 좀 조정받는다, 이 부분은 하락하는 이유, 즉 명분을 우리가 너무 찾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지나간다라는 인식 하에서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10월 말 주가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그 당시의 주가 상태와 지금의 시장 상황은 좀 더 다르고 지금은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에 좀 더 무기를 갖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단순히 국채금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동 리스크까지 가해지면서 유가가 속폭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유가 차트를 잠깐 보면요 0.28% 하락한 72.4달러에 어제 마감을 좀 했는데 최근에 중동발 리스크가 좀 재부각이 됐다 계속해서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유가가 80달러를 좀 못 넘기고 있다 이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에 대한 단가를 좀 더 낮췄다 그리고 주요 산위국이었던 안골라가 좀 탈퇴를 했죠 그거는 뭐냐면 자발적 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합의는 했지만 우리는 수익성 관점에서 이해관계에 충족하지 않고 따로 플레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기조에 대해서는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중동발 리스크가 좀 없었다면 저는 한 60달러 중반선에는 유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유가의 어떤 급등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고 최근에 홍해발 리스크 때문에 해상 운임이 좀 급등하면서 해운즈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상 운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만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에 다 물리는데 사실 이 해운사마다의 수혜가 좀 다 다릅니다 BDI 지수의 경우에는 벌크선 그리고 WS, 유조선이나 탱커선의 경우에는 WS 지수를 좀 연동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은 SCFI 지수를 연동하고 있는데 지금 운임이 올라가는 건 공교롭게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렇다면 BDI 지수도 빠지고 유조선 운임 지수는 소폭 오르고 있는데 해운즈는 미친듯이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보는 착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배럴당 80달러, 90달러에서 상의한 것이 아닌데 최근에 유가 관련주들의 등락폭이 좀 컸다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가가 오히려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이 인플레를 잡고 재선 노리는 바이든의 유가 내리기에 승부수가 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변수 요인이 좀 있었어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 승리를 했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칭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미국 대선 리스크가 사실 굉장히 시장이 화두로 작용을 했고 오늘은 사실 우리 증시의 하락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도 역할을 했다고 보겠어요 왜냐하면 IRA에 대해서는 최대 증세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향후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IRA 법안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우려감, 이 부분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을 좀 유축시켰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정책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할 것인가 이거에 따른 어떤 정책 기조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이 원유 가격을 지속해서 하락 지속해서 좀 싸게 공급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도 유가의 상승 탄력을 제한시키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조금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숨구르기 장사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의 온도계라고 불리는 TSMC 18일 날 실적이 주목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장세 속에서 TSMC의 실적 발표가 또 하나의 그래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섹터에 대한 호실적, 여기서 굿뉴스가 좀 나와준다면 우리 증시에도 지금 주도주의 어떤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호풍으로 작용을 할 텐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실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초에도 우리 증시의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았는데 장 초반 이후에 갑자기 급락을 했다는 것이죠 비커플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렇죠. 우리 증시가 유독 더 하락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들인데 사실 지금 주도주의 수급이 살아내야 되고 여기서 투심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외인의 수급이 보다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 구간일 텐데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됐던 TSMC의 실적 발표가 됐던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굿뉴스가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TSMC의 경우에도 4분기 실적 전망의 추정치가 좀 낮습니다 전체 201억 달러를 좀 전망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3%가 좀 감소될 수 있다 다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저는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의 경우에는 애플발 어떤 실적 감소 요인도 좀 작용을 했을 것이고 다만 좀 공교롭게도 1분기 이후에 3나노 관련 생산 수율이 85%대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은 있지만 TSMC 입장에서는 2024년도의 외형 캡파를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대한 업황 우려감들은 선반영 그렇다면 2024년도의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점유율에 대한 격차 부분에 대한 이슈는 좀 있겠지만 반도체 섹터는 올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TSMC의 실적이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 4분기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이게 어떤 섹터의 전반적인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려감들은 좀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다만 반도체 섹터가 2023년도 4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네 이 부분에 실망하는 것보다는 올해 너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고 이 계획 부분 실적이 된 발표 이후에 대한 2024년도의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생산에 관련된 어떤 이슈 그다음에 진행 관련된 전략들이 공개 좀 된다면 이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TSMC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에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발표가 되고 나서 담는 게 좋을까요? 확인을 하고 나서 그렇죠.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유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부정적 이슈에서는 실적이라는 우려감들은 있지만 그런데 이게 반도체 섹터 하에서도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밀렸던 건 아니었던 것처럼 다만 올해 TSMC가 과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올해의 성장폭을 얼마나 좀 가져갈 수 있을지 또는 3나노 공정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선점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고 스마트폰 출안한 관점에서도 지금 피크아웃 이후에 올해 1분기부터는 회복세를 좀 보인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오늘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장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오늘 굉장히 들을 말씀이 없을 정도로 오늘 굉장히 답답한 지금 시장으로 보면 코스피가 2.47%가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2.55%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수급 주체를 보면 오늘 외국인이 9,058억 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 1,765억 원을 좀 순매도했고 선물 시장은 거의 1조 원대 순매도를 좀 했는데 최근에 선행지표에 대한 이 옵션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좀 더 크다는 것은 단기간 외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 증시에 대한 하반 경직성도를 좀 크다라고 좀 보는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연저점 2,274.4포인트를 하회하고 난 이후 여기서 이 코스피의 과매도권 진입 이후에 추세 전환을 좀 이뤄냈고 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3분기 실적이라는 기대감들을 수반했고 여기서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거든요 올해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RSI도 과매도 국면 진입 초기에 좀 있는데 여기서 추세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대형주 중심의 4분기 실적 기대치를 좀 더 수반한다면 여기 기점에서는 좀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2,420포인트가 지지해 준다면 바닥은 확인되는 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좀 바닥이 확인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6년 만에 최대의 낙폭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주범이 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의 한파주의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이 됐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좀 보는 시각은 대북 리스크에 대한 무게감들을 더 주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주가 좀 밀린 것은 아닌데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제1을 적대구로 규정하겠다 연일 맹공을 좀 퍼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인의 수급을 좀 위축시킨 것인가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 부분이 일부 섹터의 악영향으로 좀 작용됐다 특히나 IRA 법안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신환경, 재생이난지 관련주들, 자동차 그 다음에 일부 2차 전지 속재 이런 종목들의 오늘 낙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은 이런 리스크가 좀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우리 증시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낙폭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게 외인 수급의 주도 효과가 좀 크다 오늘 기간의 경우에는 장 후반에 오히려 매도세를 좀 축소했던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기간의 경우에는 오늘 거래소에 111억 원 순매도를 좀 했지만 코스피는 146억 원 순매수를 했다는 점은 기간에서 시점에서는 수급이 좀 더 개선되고 있지만 관건은 외인 수급 개선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뿐만 아니라 중동발 리스크에서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외인들이 오히려 일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현재는 엔저 현상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 투자 소비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의하겠다 이 부분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의 투자 비중들이 좀 높다 특히나 한국인들도 지금 일본 증시에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다는 어떤 기사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여파가 좀 크다 보니까 주요국에서 오히려 강세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하고는 일본 증시의 단기적 상승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중복해보면 좋을지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과 어떤 업종들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의 단기 이벤트 내일 한국시간 오후 3시에 갤럭시 S24 언팩 행사를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탑재되는 AI폰의 출시 가시화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단기간 주가 상승률이 좀 굉장히 컸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일 공개되는 S24의 상세 스펙을 좀 보고 단순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부품의 수혜주, 여기서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은 AI 통역 서비스 전체 20여 개국 국가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기술이 좀 탑재가 되고 있고요 지금 AI 줌 카메라 이 부분이 뭐냐면 기존 스펙이 100배 줌이었다면 지금 150배 줌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광약기계 공급사들의 수혜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온디바이스라는 이 메커니즘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되고 전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방열 부품사 또는 저절로 반도체 그리고 적층 세라미 콘데서 MLCC 관련된 부품 주들의 수혜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옥석가리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펜리스 사도 그렇고 저절로 반도체였던 제주 반도체의 상승 흐름이 좀 더 컸던 만큼 지금부터는 고점 이후에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주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를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 가시화 부분 그다음에 적층 세라미 콘데서 MLCC의 용량 확대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비단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부분만 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도 AI 탑재 비율이 지속해서 후발로 계속 좀 증가된다 이 부분은 MLCC에 대한 공급량들을 지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5.3%대에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대형주가 오늘 큰 낙폭 속에서의 어떤 괴류율을 좀 더 키웠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추세이탈을 좀 했지만 저는 2024년도의 실정연도 그리고 갤럭시 S24의 본격적인 출시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종가 이후에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언급을 해주셨어요 갤럭시 언팩 행사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 물론 큽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기능들 카메라가 150배나 더 확대가 되고 그냥 통화만으로도 바로바로 통역이 된다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아직 출시가 막 시작하는 단계고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럼 이 시작 단계에서 정말 이게 폭발적인 상승과 수요가 많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야 되나 라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주변에 제가 좀 의견들 좀 봤는데 이제 좀 스마트폰을 좀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면 관심은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물론 가격대가 좀 다소 높게 책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도 상세 스펙이 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물론 여기서 출시 이후에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잡아가는 단계로 좀 작용할 테지만 AI폰을 시장에 최초로 좀 선점한다는 효과 이 부분에 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면 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애플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좀 AI폰을 빠르게 좀 삼성전자가 차지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다 다만 지금 출시 이후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 이슈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온디바이스 AI의 실질적 수혜주 이 종목들의 어떤 관심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던 종목들은 사실 뭐 부품 수혜가 정말 있을까 실적과 연동되는 추이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품의 수혜주였던 카메라 모듈과 MLCC 이 부분을 종합해 본다면 삼성전기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변 국가에 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이 기회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하락을 했던 구간에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오늘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힌트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0월 코스피의 전저점 최저점 구간에서의 낙폭이 키웠던 그런 종목들 총 상위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7만 1천 원 7만 원대 초입까지 좀 떨어졌었고 지금 뭐 셀틀룬 5%대 LG화학이 5.4%대 삼성 SDI가 40만 원대 이탈하면서 신저가를 좀 기록했다 이 부분은 다소 괴률이 우리 증시에 너무 크게 좀 반영된 효과 좀 있다 저는 대형주의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대북 리스크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게 있고 다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조 전망치 그리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낙화되었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는 온다라는 관점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시총 상위 종목들 낙폭주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실적 상위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